으흐 빨리 오세요! 컴온! 컴온! 올라오고야? 빠루토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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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다 죽여야 돼 얘네 에? 얘 다 죽여야 돼 다 죽이래잖아 전부 죽이라고요? 킬 더 임팩티드 감염자들 다 죽이래잖아 아니 어디 계세요? 나 왜 안보이지? 우리 1층에 있다니까? 어 왜이래 또 내려와 내려오래니까 여기야 여기 얘 뭐하냐 오래니까 어 오케오케 너 뭐해 자 잠깐만요 가자 빨리와 빨리 빨리 아니 더 가까이 오라고 이씨 으아이구 머리털 다 뽑아버릴까보다 이씨 제이드가 제이드가 주인공 되게 싫어하죠 어 얘 얘 왠지 아까 개 닮은 것 같아요 그 스타크래프트의 캐리건 너 어제하고 말이 틀린다 어 어제는 다른 애 닮았대네 스코비언 아 걔는 개잖아요 와 와쿠아쿠세븐에 걔 남자잖아요 아 아 그런가 라인보우 닮았다고 있었어요 아 아 아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도록 했지 여기 좀비를 풀거다 한번 하나만 보도록 해 야 영화 찍는데 영화 무슨야 설마 트롤이라도 보내려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아 다 죽이는 거 같은데? 내 칼을 써볼 때가 왔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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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에다 지금 저거봐 어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 어머 진짜 내가 짱난한다 저.. 저 보이세요? 야 안에 한 명 남았잖아 제가 지금 스나이퍼병이라고요 나이트 이즈 커밍? 아 내가 졌어 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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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강아지 좀 좀 좀 아 멍멍이가 강꿈아 여기 문 열어야 돼 제가 제가 열게요 오케이 하나 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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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색이 안 좋은데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나 개차 어 얘 물렸어 달이 물렸어 물렸어? 예 달이 물렸어요 맞네 얘도 동생처럼 변하는 거야 또? 라임도 변했는데 쌍으로 죽여야되라 아 늦었어 헤헤 걔도 변했지 자 약이다 이걸로 그 여자를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어서 지금이야 당당 찔러 뭘 망설이는 거야 조용히 해 이 헤헤 지금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여자를 살릴지 아 여자를 살릴지 자기 살릴지 이걸로 빨리 치료를 해 뒤집으시면 하지만 하나 밖에 없는 약인데 이걸 나에게 쓰면 어떡하지 내가 믿어 제이터 다시 제이터 아 변하고 있다 왜냐면 내가 먼저 물렸었잖아 앗 앗 앗 앗 앗 앗 제이터 제이터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이터 크레인 크레인 들리어? 어 들려 제이터 제이터 어디야 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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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I need you to hear me 크레인 어디지? 왠지 여길 것 같아 야 세 방향으로 나눠서 찾아 크레인 크레인 이거 지금 똑같은 게 반복이야 아 아 야 나눠서 찾아 오케이 3명 찢어져 제가 왼쪽 내가 찾았으 여..여기 뭐지? 어 뭐야 어? 같이 가요! 아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요 여기 밖인데? 지금 뭔가 왜 이런 환상이 일어나는거죠 지금? 그래픽 깨졌어요 이거 아니야 깨졌어요 좀비돼서 그런거 같은데 어디로 갔지? 누가 노래 부르는거 같은데? 어 곰인형이 있네 어 곰인형 보니까 이거 이케에서 파는 곰인형 아 여기로 가야되는거 같아요 떨어질거 같다 떨어지면 우리 끝이야 아 쓰겠죠 올라올때도 올라올때도 없어요 어 어 거기 맞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맞는거 같은데 어 어 여기 어디지? 어 일로 어 여기다 역시 안녕하세요 어 일로 올라가 여기 이거 아 이거 올라가는구나 아 하 하 스쿨 갤러리 제이드 프라우드모어 제이드 프라우드모어 뭐야 이씨 제이드 프라우드모어 뭐야 이씨 이 와우 빠져라 아 아 미안해요 아 어 어 어 어 그래 걔는 제이나지 인마 아 그게 그거예요 뭐 그게 그거야 어메니 발음이 틀린데 아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지 뭐 자꾸 이렇게 따지세요 이거 학 거기 우리 쳐들어갔었던데 우리 처음에 왔던데 거기 거기 갔죠 어 얘네 좀비도 이렇게 수업 듣네 좀비 스쿨이다 좀 좀 어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살았어요 아직 뛰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어 얘 뭐야 끄트머리 끄트머리 환상 속의 그대야 지금 환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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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같이 가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참 사람 개고생을 시키네 어 어디에요 왜 남아 빼고 가요 잘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어요 지금 여자애 안 놓치려고 지금 설마 여기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 어 저 어떻게 갔어 나 걸까 어떻게 가냐 올라가는 거다 이거 아 아 오 오 아 아 뭐 올라가는 거다 같이 가요 너무 멀어요 이거 날 두고 날 두고 가지 말아요 날 두고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그럼 그 다음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어우우! 어후 오우우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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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하나 있어요 어ρο우우анс 사라졌어요 뭔 소리야 오오오오오, 러닝머신 됐어 어헛 아쌌 여기서 어떻게해? 쌋 제 생각엔 요걸러 건너 가야 되는 같은데 départ 크레인으로 잡아봐 제가 지켜냐라 병사들은 죽을때봐 하지만 제가 싸웠어 제가 지켜냐라 그리고 싸웠어 그리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되.. 됐어요? 어 저 어떻게 가는거야? 뛰어! 뛰어! 짜아! 와 야 신기하다 와 저 어떻게 하는거야 어? 나두? 쨤! 걔 뿔 옆에가 안봐지는데? 큰일났다 어 됐다 내가 살려줄게 하나 둘 셋 아아, 됐어 05 나는 왔어 지금 아이, 니네 다 와야돼 여기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그냥 저기 자동차 위로 올라와 자동차 위로 올라가면 둘이있어요 차가 차가 어딨어? 어딨어요 지금? 다리 위로 올라갔나? 67명밖에 안되 나 지금 마지막 기둥에 매달려있는 기둥에서 떨어져 떨어져요 뛰어와 바닥 보면 바닥있잖아 보인다 보인다 바닥으로 떨어져요 데미지 안먹어요 아니 그냥 그냥 내려가면 돼요? 야 왼쪽에 빠른 이동키 뜬다는데? 계속 쭉 떠 야 빠른 이동키 안떠? 어 그냥 그냥 여기 됐다 아 뜬다 빠른 이동키가 뭐야? 비를 쭉 누르고 있으면 빠른 이동해요 씨 됐어 들어가 들어가 네? 어? 제이드 변한거 같애 어? 어? 발차기 안돼 제이드 변했어 제이드 아 나한테 야아 그 순간에도 나한테 주사를 하네 어? 아 나를 잘렸어요 변한건 나였구나 변한건 나였어 아 넌 내가 예약을 잃어버렸어 나를 구할라고 모든 것들은 너의 선택을 만들고 안되겠다 똥도 못닦게 아주 그냥 손을 잘라야겠어요 양다리까지 잘라야겠다 쌍놈새끼 너 니가 그거 그냥 어차피 줄거 말이야 어? 어차피 줄거 약 두개쯤은 덧나라? 어? 야 쟤네 칼 들고왔거든 얘네 우린 총쏘자 어? 이거 저한테 맡기세요 얘네 제가 두 새끼야 쌍놈새끼 진짜지 나 그냥 가만히 뒤에서 볼거야 오! 제이드! 오! 제이드! 오! 제이드! 오! 제이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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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어 덮쳤어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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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탭 탭 탭 탭 파운딩! 제이드. 안 DE! 큰 일정 AJD 안되, 어떻게 하지? 재이드 нет, 재이드 아니요 제이드? 마 JAID!? 악! 재이드, enfin! intellekt 정신 차려, 제이드 내... 머리를 뻗어! 으으으으으 쟤 죽이러 가자 저 새끼는 제가 죽이게 되세요 내가 죽일거야 양팔, 양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제인 제가 왼쪽 팔을 자를게요 눈이라도 감겨줄게요 역시 센스 입고 썸直 저지러 가자 어, 칼밖에 없어요 오, 이새끼! 아 잠깐만 아흐흫 야, 이 새식이 보스였어 겁나쑤, 겁나쑤 어어어 야, 등치가 왜 이렇게 코에 어, 말 도람킥, 도람킥 어, 여기 피 안 나는데? 히 다뤄, 다뤄, 다뤄 까 까 까 야 밖으로 나와 바깥으로 나와 좁은 데서 싸우지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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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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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라킥 피했어 맞혔어 오케이 오케이 토라킥 제대로 들어갔어 야 다골 다골 개다골 다골이 장사 없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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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방은 어서 개쌰겨 손모가지를 비틀어 어? 짱놈새끼 그치? 가방은 이거 뭐여 가방이 이거 가방에 마우스패더 아냐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꺼내리지마 약이다 약 3개 들어있다 와우 약 3개 어? 이 보여의 칼인거 같냐 여길 여길 그냥 쓰 없으실까? 새끼새끼암? 형붕아 감정이입 그만해 어우 한 놈 보냈고 생존했다 나 왜 이 칼을 들고 있지? 그니까요 이 쓰레기 칼? 어? 어? 장비 다 없어졌어 내 템들 나 진짜 미안해 크레인 누가 다 세비 왔어? 딱 말해 야 타이르의 무기가 저기 에픽 저기 전설무기로 들어왔는데 아니 저 이거 지금 뛰는 것도 안 돼요 어? 뛰는 것도 안 되는데 아까 싸운 애가 들고 있던 칼인거 같은데 데미지 200대밖에 안 돼요 야 우리 여기 박물관 나가기 전에 우리 장비 다 찾아 갖고 가야돼 이벤토리 여니까 장비 찾으라는데 이벤토리 여니까 장비 찾으라는데 이벤토리 여니까 장비 찾으라는데 와우 이 칼 대박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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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야 이 새끼야 잠깐만 있어봐 몽놀이면 한방에 끌어요 아이씨 아니 왜 왜 굴려요 어 뛴다 이거 칼이 이거 대박인데 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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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만턴 준비 다 어디로 갔지? 저 어디로 다 다시 왔던 김에 나가니까 왔던 김에 나가는 거야 어? 아닌거 같은데? 여기 새로운 길 같은데? 어? 어? 야 맞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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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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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킥! 드랍킥! 어 바늘은 쪼개졌어 와 칼 짱이다 이거 야 우리 가방 여깄다 어 다 들어왔어 어이 귀찮게 어? 아니 그냥 왜 건드려가지고 그냥 어 나 전설 칼 있네? 뭐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창고가 여기 창고가 있네 창고인데요 이거 그 뭐야 쉐리 형님이 먹었던 걸 제가 먹을 수 있나봐요 아니야 니 창고야 근데 저는 레전드 칼이 없었는데 레전드 칼이 레전드 칼 좀 전에 걔 타이를 잡고 먹은거야 아 귀레이악! 응 그래 형님 제 복장 한번 보세요 복장 네 뭐 똑같은데 어? 나는 그거 안생겼는데 안생겼다고요? 있을텐데 옷이름이 뭐야? 옷이름이 헤드헌터에요 나 없어 어 뭐야 나는 나는 그런거 없는데 아 이거 나는 요거 어 너는 그거 입어 그냥 어 니코옷 입어 니코옷 어 새끼새끼암 어 왜 없지? 잠깐만 아 이게 옷이 뭐 얼락을 해야지 생겼나봐요 야 이거 다 꺼내야 돼 인벤에서 하나씩 어 다 어떻게 꺼내요? 이 많은걸? 110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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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하긴 저요 저에요 훅 그래플링 훅 이것도 꺼내야 되고 아 끊을거 진짜 많네 아이씨 화염 이거 이거 하나 꺼내야 되고 올 아 창고를 왜 아이씨 아이씨 승질나게 아니 왜 잘 가지고 있는 거 어? 꽃들을 다 꺼내서 사람 귀찮게 말해 그죠? 다 됐어 아직 안됐어요 난 다 됐어 저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그래플링 훅이 두개가 됐어 아이씨 시일드가 지금 몇개요 UV하고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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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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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고 더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 됐어 실드 끄냈고 피스 2196 이거 넣어놓고 총끄내고 여기에 샷건 오케이 난 세팅완료 어 아 저 저 밑으로 내리고 이제 어디로 가죠? 어이 여기 밖으로 나가야되요 세팅완료 나가자 빨리와 그냥와 아 네 가요 됐어요 어 칼 이거 짱세다 이거 이제 우리 복수만 하면 끝나는거지 이제 우리 복수만 하면 끝나는거지 그니까 결국 차종버스나 아까 걘가? 그죠? 라이스 라이스 어 2만원 돈이 생기면 뭐해 서바이벌 랭컵 뭐지 이거?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노란색 뜨만 가게 잠깐만 좀비 와요? 아 여긴 못 돌아 여긴 못 들어와 시간이 얼마 없대 트로이를 만나러 갑시다 390km 아니 좀비들은 왜 다 머리가 빡빡이야 아하ㅎ 야 괜히 그거 건드리지마 아 훅으로 바꿔놔야겠다 같이 가요 어? 어 그 어째쳤어요? 오엉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가자 가자 흐흐흐흐흐흐 야아 좋았어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einer 오호우욱 오오오 어우 살려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새령님 진짜... 못 하시네 살려주 깜발 가요 세령님 제..제..구..구.. 달려줘요 갈겨줘 뭐야 둘 다? 금방 가요? 달려줘 금방 가요 세령님 저.. 가요 지금 가요 가요 10초 남았어 가요? 가압! 니게 쉬우더요 가요 10초 10초 세령님 7초 6초 5초 겟업 겟업 맨 이즈탑 이즈탑 랩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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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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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새로운 몹이 나왔는데? 어 잠깐 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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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너와 앗 탈 아씨 또 좋았어 쟤 뭐야 쟤 뭐야 피 빨자 피 빨자 어? 메.. 메디캣이 왜 없지? 어 왜 일어나? 기다려 살려줄게 아니 메디캣이 왜 없지? 가자 그냥 가 무시하고 가 무시하고 가 트롤 무시해 트롤 무시해 그냥 와 그냥 와 가자 어 살려줘요? 어 깨 샤빼 헤빼 헤빼 아 살려줘요 야 그냥 부활해 그냥 부활해 그냥 부활해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아이씨 누가 뭐 던져 아 좀 구해 죽어야지 아 어 누가 총쌌는거 같은데 내가 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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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메디캣 나 그렇게 많이 다 어디갔냐? 어? 어? 어 저는 저는 도착 헤헤 나 벌써 도착했다 할지 어이씨 어쩌지 뻔했대 야 너 메디캣 안 꺼내온거 아니야? 맞아요 아이 똥쳐 빨리 와요 뒤질건 뒤져야지 빨리 오세요 체령님 가고있어 내가 제일 빨라 소리내지마 소리내지마 아 다왔어 나 다왔어 나 다왔어 다왔어? 아 지금 저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오세요? 보이지도 않네 어 나 아래있는데 아 그냥 바로 그래브로 올라오세요 아 나는 나는 저거 언제 배워 이거 하는거야? 아니다 여기여기 아 여깄네 트롤이 뭐하고 싶어? 위치한 곳이 가능한지 그쪽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할 수 있을지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말해봐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사비올이 라디오에 도착할 수 있을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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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프를 설치한 뒤에 정확한 주파수를 나의 라디오에 맞추고 들어갈 수 있을지 다잉 다잉 이거인가? 이거 아닌데 266m 가자 가요 すichte 그냥 가요 촤하 이게 밤에 다니니까 밤에 다니니까 스킬 포인트가 빨리빨리 올라가던데 왜요? 낮에 다니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 근데 밤에 다니면 어? 왜요? 아니야 그냥 가 땅으로 갈래 안녕하세요 최령님 가고 있어 저도요 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스킬 찍을 수 있어 나중에 배우면 돼 네 스킬 찍으면 다 줘요 아니 대체 언제 찍어놓은 거예요 스킬을 네? 니가 몰라서 안 찍었겠지 아 그 스킬 어디에 있는 건데요 저기다 서바이벌에 서바이벌에 어떤 스킬 찍어야 돼요? 나도 살려줘 빨리 내려왔어요 서바이벌에 어떤 스킬 찍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래플링 훅이라고 있어요 그래플링 그래플링 훅 그래플링 훅 레벨 10 서바이벌 레벨 10 10이 찍어야 되네 10 찍으면 될 거 10? 저 지금 레벨 11이에요 아직 1 남았는데 괜찮아 찍을 수 있어 지하로 가는 거 같은데 오우 한방 얘 누구야? 왜 나한테 손들어? 죽일까요? 죽여 같이 가요 완전 멀리 있어 가까이 어떻게 간 거예요 대체 지하로 내려오면 돼 케이블 어 여기 맞아요 가자 제가 열게요 오케이 여기 화장실이다 어쩐지 냄새가 아니 이건? 니가 따 나 안 딸 거야 귀찮아 니가 안 따 귀찮아 땄습니다 야 뭐야 땄습니다 앤티크 픽 가자 어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저 여기 떨어지지 말아요 왠지 떨어지면 안 좋을 거 같은데 여기 또 있어요 이건 제가 열게요 아 이거 그냥 여는 거예요 그냥 여는 거예요 아 그냥 여는 거야? 그냥 여는 거예요 제가 열었어요 퍼피하고 야 비행기 소리 나는데 아 여기에요 여기 다수구 흐흐흐흐흐 어 퍼프의 힘이 대단하다 아 아 걔 빨리 손 잘라야 되는데 라이스 제가 잘라버릴 거요 추하시 각자 한 부위씩 맡아서 자르래 그럼 내가 팔 자를 테니깐 경곤은 니가 오른발 잘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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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하스 아 아 죽어났을거지 죽어 저 저 들어오게 수하스 어 어 여기에요 체럭 어 뭐야 그냥 올라와 야 ㅎㅎㅎ 오 도망정듬 떨지마 오 도망정듬 야 상자있다 하드 빨리 따 하하하하하 경험치 먹으려고 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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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경험치 준대 이거 살릴때마다 경험치 준대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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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꼼짝 경험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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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경험치 대박이다 하하하하 아 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야 좀비 온다 아 하하하하